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다행히 약이 잘 받는다고 상우는 대답했다. 초기에 발견되었고 바이러스 수치가 높지 않았으며 약을 먹은 후로 바이러스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은 만성적인 질병처럼 평생 관리하며 사는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살 만큼 살 수 있다고. 최은영 지음 상우 정아가 상우를 처음 본 건 국민학교 4학년 겨울방학의 어느 날이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려서 병원까지 가는 길은 온통 얼어있었다. 엄마가 빙판에 넘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워서 정아는 정아는 엄마 천천히 천천히 라고 말하며 엄마의 뒤에서 걸어갔다. 텔레비전처럼 생긴 모니터에 까만 화면이 떴다. 의사가 엄마의 동그란 배 위에 투명한 젤리를 바르고 기계로 문지르기 시작하자 포악 포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빠른 속도로 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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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면에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 떴다. 그것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건강하네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화면을 바라봤다. 동생이야 안녕 해봐. 정아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화면 속 그림자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 화면 속 낯선 그림자가 정아에게 답했다. 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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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상우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상우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아주 작은 아기였다. 붉은 얼굴에 애써서 눈을 뜰 때면 이마의 가로로 주름이 잡혔다. 모든 것이 쪼글쪼글했다. 발바닥도 손가락도 입술도 정아는 아기의 얼굴을 홀린 듯이 오랜 시간 바라보곤 했다. 분유를 먹을 때 머리에 땀이 송송 맺히는 것도 모비를 바라보고 있는 표정도 얼굴이 터져나갈 듯이 때를 쓰고 우는 모습도 정아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콧구멍으로 숨을 쉬지?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정아는 옅은 한숨을 쉬었다. 아기가 죽거나 아플까 봐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작은 존재의 여리고 약해 보이는 모습에 매혹되기도 했다. 상우는 유난히 정아를 따르고 좋아했다. 상우에 대한 정아의 애정도 그만큼이나 각별했다. 학교에서 다녀온 자신을 내복바람으로 아장대며 맞아주던 아이. 숙제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괜히 이런저런 말을 시켜 귀찮게 하던 아이. 정아의 다리를 꼭 안으며 귀여운 짱구 이마를 비벼대던 아이. 그런 아이가 자라 학교에 가고 수학 문제를 풀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정아는 대학을 졸업했다. 상우는 부모의 장점만 물려받아 키가 크고 호감과는 인상이었다. 영감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매사에 느긋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타고난 공부 머리가 있어 천천히 예습 복습을 하는 정도로만 공부해도 늘 상위권에 들었다. 달리기와 수영을 잘했다. 어느 정도 피아노 레슨을 받고는 혼자 익혀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했다. 우리가 어떻게 남매일 수 있지? 정아는 종종 그 생각을 하며 서글퍼지면서도 그 애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상우 삶의 일부이며 상우가 자기 삶의 일부라는 사실이 좋았다. 상우는 무리 없이 대학에 입학했고 군 복무도 문제없이 마쳤다. 과외를 해서 자신이 쓸 돈을 충당했다. 시간이 나면 장을 봐서 밥상을 차렸다. 피아노 쳐줘. 정아가 부탁하면 상우는 피아노를 쳤고 정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애의 연주를 들었다. 상우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피아노를 치는 상우의 등을 보며 정아는 생각했다. 훌쩍 자란 모습을 보면서도 정아의 눈에 상우는 언제나 물가에 내놓은 아이였다. 이런 애정에 대해 상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다. 유난스러운 마음을 표현해서 그 애를 질리게 하고 싶지 않았고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아서였다. 상우가 제대할 때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부모는 그 해 봄 귀농 공동체에 들어갔다. 그곳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함께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마을의 일을 나눠서 하며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대안적인 마을이었다. 그 즈음 정아도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들어갔다. 상우가 혼자 사는 집은 정아의 신혼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둘은 자주 만나지 않았다. 남편 천호가 출장을 가면 정아는 그제야 산보가듯 상우의 집까지 걸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늦게까지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정아가 보기에 상우는 모든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그 애는 세상 모든 낡은 관념을 비웃었다. 마음이 열려있고 두려움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한계라고 정해놓은 울타리들을 그 애는 웃으며 걷어찔 수 있었다. 그런 상우를 정아는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선망했다. 23의 상우는 처음으로 정아에게 자기의 인을 소개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고 웃는 모습이며 툴툴거리며 사랑싸움을 하는 모습이 정아의 눈에는 그저 예뻐 보였다. 그 애들은 계산이 없고 자유로웠고 대화가 잘 통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애틋했다. 그 애들을 보며 정아는 어떤 사람도 그녀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씁쓸한 심정으로 돌아봤다. 우리도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냐. 힘들 때가 많아. 상우의 말에 정아는 미소 지었다. 걔가 떠날까 봐 무서워. 너는 진짜 삶을 살고 있구나. 정아는 부러움과 사랑이 섞인 마음으로 그런 상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음 편하게 먹어. 젊을 때 여러 사람 만나보는 거지. 얼마나 좋아. 난 이런 게 더 좋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지금으로서는 걔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상상이 안 돼. 그래. 재미로 이 사람 저 사람 가볍게 자고 다니는 애들 나도 별로야. 네가 그렇게 안 놀아서 좋아. 정아의 말에 상우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내 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지. 정아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상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아는 그 결혼이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그의 말에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정아는 둘이 꽤나 잘 맞는 커플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할 사람은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그와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예전의 인들은 그녀를 끝없이 불안하게 했다. 며칠씩 핸드폰을 꺼놓거나 친구들에게 그녀를 소개하지 않거나 사랑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시기였다. 그녀는 관계 안에서 갈급했고 언제나 가난했다. 29의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교사가 되자 사정이 바뀌었다. 그 이후로 알게 된 남자들은 친절했고 그녀를 존중했다. 그녀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이 남자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의 안정된 직업과 연금이다. 그녀는 달콤한 말을 건네며 다가오는 남자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천호는 소개팅으로 만난 교사였다. 그는 몇 번의 만남 후 사무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제안했다.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사랑한다는 등 항상 생각이 난다는 등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 했다. 우린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고 튼튼한 가족을 만드는 거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천호의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부쩍 늙어 보여서 정화는 피로를 느꼈다. 첫눈에 반했다느니 운명같은 사랑이라느니 해도 다 똑같아지잖아요. 바보같은 소리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천호는 종종 그런 말을 했었다. 낭만적인 사랑, 낭만적인 결혼에 대한 그의 냉소는 어쩐지 정화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성적인 계산에 따른 결혼에는 배신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천호가 누구보다도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은 오래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 위해 결혼을 선택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의 감정을 가둬주리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1년도 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섹스를 하면서도 그는 정화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넌 비열한 개새끼야. 그런 상투적인 말에는 힘이 없었다. 정화는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어떤 끔찍한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녀는 그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었다. 그가 집을 나간 밤 정화는 혼자 벽을 보고 돌아 누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결국 천호를 좋아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속인 사람은 천호만이 아니었다. 나는 나를 속이려고 했으니까 인생을 우습게 보고 꼼수를 쓰려 했지. 정화는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여러 날 잠을 설쳤다. 이혼 후 정화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근처의 투룸으로 이사했다. 상우는 자주 정화의 집을 찾아왔다. 지나가다가 메로나가 보이기에 사와봤어. 고기 샀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가져왔어. 왕좌의 게임 새 시즌 다운받았는데 같이 볼래? 그런 이유를 대면서 상우는 천호가 정화를 떠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정화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 시기에 정화는 상우의 여러 면모를 알아가게 됐다. 상우는 한 사람과의 내밀하고 깊은 관계를 원했다.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할 뿐이었지 특별히 가까운 친구는 없어 보였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기쁘게 응했지만 자기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달랐을 뿐 상우는 그런 면에서 정화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었다. 애인 말고도 가까운 사람을 사귀어두는 게 좋아. 정화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상우는 애인과의 관계에서 끝없는 불안을 느꼈다.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바심을 냈다. 그런 상우의 모습에서 20대의 자기 모습이 보여서 정화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애인과 헤어진 뒤에 상우는 한순간도 쉬려고 하지 않았다. 운동을 하고 영어학원을 다니고 상식 스터디에 참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우는 취업을 준비했다. 상우는 졸업하기 전 광고회사에 취직했다. 연수를 마치고 부서 배치를 받고서는 야근을 하지 않는 날이 없다시피 했다. 사람들이 다 괜찮아. 상우는 그런 말을 버릇처럼 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화는 상우의 말에 속고 싶었다. 상우는 동료들과도 꽤 친해진 것 같았다. 상우의 인스타그램에는 회사에서 사귄 동료들과 이곳저곳을 다닌 사진이 올라왔다. 일본으로 같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 서로의 집에서 같이 모여 노는 사진도 보였다. 젊고 아름다운 상우와 동료들은 꼭 영화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같았다. 동생에게 집착하는 나이든 누나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정화는 하트를 누르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상우는 인스타그램에 정화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 그 별것도 아닌 일에 정우는 상우의 삶으로부터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상우가 취직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 상우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동안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삭제했다. 카톡 목록에서도 사라졌다. 처음에 정화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상우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지었다 하기를 잘했고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개로 전환하던 아이였으니까. 카톡 계정을 지우고 싶다고도 몇 번 이야기하곤 했기에 정화는 그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화는 고3 담임으로 바쁜 날 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이 되어서야 밀린 빨래를 하고 부족한 잠을 잤다.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정화는 상우에게 전화했다. 상우에게 한 달 넘게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였다. 상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산에 출장 왔어. 얼마 지나지 않아 상우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생신에 같이 갈래? 정화의 문자에 상우는 한동안 답하지 않았다. 누나 계좌로 입금했어. 요즘 바빠서 갈 수 없을 것 같아. 알았어. 바쁜데 괜히 신경 쓰지 마. 애가 많이 바쁘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화는 장바구니를 챙겼다. 장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정화는 상우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는 아이가 30분도 되지 않아 서울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방에 친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건물 현관에서 상우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애는 흰 야구 모자를 쓰고 감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다. 몰래 훔쳐본 느낌이 좋지 않아 정화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돌아가려 했다. 누나 상우가 낮은 목소리로 정화를 불렀다. 정화는 앞으로 가려다 말고 뒤를 돌아봤다. 상우가 그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 상우의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면도가 되어 있지 않아 여기저기 수염이 난 얼굴에 눈에서는 상우 특유의 빛이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정화는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상우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를 관두게 된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 정화는 놀란 표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그 애를 바라봤다. 상우는 정화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렇게 됐네. 상우는 그간의 사정에 대해 대강 이야기했다.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고개를 숙인 상우는 트레이닝복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순간이었지만 상우는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처럼 보였다. 어디 맥주라도 마시러 갈래?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기회에 좀 쉬어. 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상우는 정화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정화의 길과 반대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그 애의 뒷모습이 그날 이후 정화의 눈에 오래 밟혔다. 엄마의 생일이 있던 주말. 정화는 엄마가 사는 공동체에 갔다. 공동체는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40분은 더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다. 40명 정도 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루 3번 같은 집에서 밥을 먹었다. 엄마의 생일이라고 점심에 미역국이 나왔고 정화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다. 엄마는 좋아 보였다. 공동체 구성원 중 몇몇은 같은 동네에서 엄마와 함께 생협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상우는 상우 얼굴 본 지 오래됐네. 그런 말을 들으며 정화는 상우가 직장일로 바쁘다고 자기도 얼굴을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선생님 오셨네.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도 정화에게 다가와서 살갑게 인사했다. 전공이 뭐라고 했죠? 그렇게 묻고 많은 사람도 있었고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죠?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엄마를 둘러싸고 자식들 참 잘 키우셨다는 칭찬을 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겪는 일이었지만 적응할 수가 없었다. 정말 지겨워. 정화는 비닐하우스 앞에 서서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그렇게 속물적으로 말하는 거. 아, 엄마는 새로운 사실이라도 알아냈다는 듯이 웃으며 감탄했다. 나는 결국 암으로 죽을 거야. 엄마가 말을 이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어쩌면 당장 반년 뒤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기왕 사는 거 좀 재밌게 살 수 없겠니? 폼 좀 내보면서 살 수 없겠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나이 들면 사람들 노는데 끼기도 어려워. 그럴 때 은근히 자식 자랑이라도 해보는 거지. 이런 내가 속물이라고 하면 그래, 난 속물로 살다 죽으련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나 이혼한 거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어? 그걸 얘기해서 뭐하게? 너만 불편하지. 넌 사람들이 귀찮게 구는 거 좋으냐? 아니? 상우는 몰라, 바쁜가 보지 뭐. 얘가 요즘 연락이 뜸하네. 그러라지. 아들은 단순해. 멀리 있어도 걘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엄마는 매살을 그렇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난 항상 너희가 특이한 애들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살아보니 대부분의 형제는 같은 배에서 나온 남이더라고. 근데 너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 좋아했지. 그게 항상 안심이었어, 나는. 다행이네. 정화야. 어? 별거 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엄마는 부채를 붙여 정화의 얼굴에 시원한 바람을 보냈다. 상우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건 아니라는 짐작이 갔다. 무슨 큰 실수를 했을까? 얼마나 괴롭게 나한테 연락하지도 않지? 그러다, 혹시 자신이 상우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특별히 안 좋은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마침내 정화는 상우에게 화가 났다. 자신이 이런 일에 얼마나 예민한지 상우가 잘 알고 있었기에 더 그랬다. 상우는 엄마에게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엄마가 연락하면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별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 애가 엄마 생일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화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상우가 정화를 찾아온 건 엄마의 생일로부터 석 달이 흐른 초가을이었다. 청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상우는 말쑥한 모습이었다.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에 머리카락에 왁스를 발라 단정하게 고정했다. 그 애는 집에서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반찬통에 넣어 가져왔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라디오를 켜고 정화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저녁을 먹었느냐는 말에 상우는 그렇다고 답했다. 밤 9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 생신에 전화도 안 했다며. 상우는 깍지 낀 손을 앞으로 뻗어 기지개를 켰다. 공동체 사람들이 안부묻더라. 너 잘 지내는지. 아 그 진보적인 사람들. 진보적이라는 말을 할 때 상우는 두 손가락을 잡으며 큰 따옴표 표시를 했다.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말을 이어갔을 테지만 상우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불편해져서 정화는 입을 다물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고 상우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다. 엄마 생신에 안 간 건 이해해. 그래도 전화 한 통 없었던 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태도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겠지. 둘은 한동안 침묵했다. 너 실망스럽게 변했어. 그럼 실망해. 누나한테 만족주려고 사는 거 아니야. 정화는 라디오를 껐다. 우리 얘기해.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그렇게 답하고 상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술을 뜯었다.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인데. 상우는 억지로 웃으려 하다가 실패하고 고개를 숙였다. 침묵 속에서 위층의 남자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는 내가 회사 관둔 이유 왜 안 물어. 상우는 고개를 들어 정화를 봤다. 그 애는 곧 울 것처럼 보였다. 여러 번 말하려고 했는데 누나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우는 천장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 상우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여러 번 말을 이유려다 실패하고 다시 이유려다 실패했다. 샤워하는 위층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노래였지. 그녀는 그 멜로디에 집중했다. 어떤 노래인지 알아내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근거 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알 것 같기도 한 노래였다. 무슨 노래였지 저건. 그때 남자가 노래를 멈췄다. 멈추지 마. 정화는 생각했다. 무슨 노래인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물소리가 끊기고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넌, 나는. 오래전 고등학생이던 정화는 독감을 앓는 상우를 보며 그 애를 대신해 아프고 싶은 열망을 느꼈었다. 차라리 병이 자신에게 올마붙기를 바랐었다. 상우를 보며 그녀는 그때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다시 느꼈다. 그녀는 아이처럼 우는 상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애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정화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정화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상우의 어깨에 얹은 손을 떼지도 못하고 어디로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로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 정화는 눈을 감았다. 상우는 정화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한 번 말을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상우는 작은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가장 최근에 만난 애인에게 감염되었다. 그 사람은 급성 HIV 바이러스 감염자였는데 본인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 말을 하면서 상우는 식탁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다. 팀장이 나를 불렀어.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별말 하지는 않았지만 그날로 짐 싸서 나왔어. 5개월 전에 일이었다. 멀미할 때처럼 속이 울렁였다. 침에서 신맛이 났다. 확실해? 오진 아니고?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지금 어떤 상태야? 다행히 약이 잘 받는다고 상우는 대답했다. 초기에 발견되었고 바이러스 수치가 높지 않았으며 약을 먹은 후로 바이러스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결국은 미미한 수준의 바이러스만 지니고 살 수 있다고 다른 만성적인 질병처럼 평생 관리하며 사는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살 만큼 살 수 있다고 상우는 작은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겨우 이어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 사람들 연락 없었어. 상우는 거기까지 말하고 침묵했다. 멀리서 스포츠카가 엔진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모습을 정화는 가만히 앉아 그려봤다. 이직하더라도 희망은 없어 보였다. 그 소문에서 상우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화는 식탁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왼쪽 눈과 정수리를 관통하는 불이 느껴졌다. 두통은 한 번 밀려오더니 강도를 더해갔고 정화는 그 통증이 그녀를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 누난 이제 내가 두려울 거야. 그 말을 하고 상우는 정화를 쳐다보려다가 그녀의 시선을 피해 식탁 모서리를 바라봤다. 상우의 눈물이 그대로 자기 가슴을 베는 것을 느끼며 정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앉아있었다. 아니야 상우야 난 아니 누나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누나 감정 그렇게 쉽게 장담하지 마 둘은 한동안 마주보고 앉아있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싱크대 옆에 올려둔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나랑 앉아서 내가 만든 음식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을까 상우는 냉장고를 바라본 채로 작은 목소리로 그 말을 했다. 말하지 않고서는 누나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어. 내가 만든 음식 누나에게 마음 편히 줄 수 없을 것 같았어 누나. 정화는 상우의 떨리는 어깨를 응시했다. 가족들은 몰라야 돼. 알았어 말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상우야 상우는 몇 번이나 정화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리고 긴 밤이 찾아왔다. 상우는 거실에 정화는 안방 침대에 누웠다.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려 잠이 오지 않았다. 위액이 역류해서 목이 따가왔다. 상우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화는 알았고 상우에게 이런 밤이 이제는 익숙한 것이 아닐까 싶어 가슴 아팠다. 5개월 전에 일이라고 했다. 정화는 눈을 뜬 채로 지난 5개월간 상우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어림했다. 회사를 나오고 회사 동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혼자 검사를 다시 해보고 확진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을 그 애를 정화에게 말하기까지 그 애는 몇 번이고 용기를 내고 다짐하고 포기하고 다시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정화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을 5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방 안으로 서서히 빛이 들어올 무렵 다른 층에서 샤워하는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화는 잠에 빠졌다. 눈을 떴을 때 상우는 이미 집을 나가 놓였다. 쪽지나 문자를 남겼나 싶어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정화는 인터넷으로 HIV에 대한 글들을 읽었다. 상우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상우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초기에 발견했고 모아놓은 돈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약에 큰 부작용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걸까? 땀으로 젖은 손이 차가웠다. HIV가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시기를 놓치거나 약이 맞지 않아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도 존재했다. 정화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상우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그 애가 그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중요한 사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졌다. 정화는 상우가 준 반찬을 꺼냈다. 멸치볶음, 견과류 조림, 시금치 무침, 연근 조림이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한 끼도 먹지 않았는데 입맛이 돌지 않았다. 상우는 감염 여부를 말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그녀에게 마음 편히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 비참한 마음을 정화는 짐작할 수 없었다. 정화 누나에게까지만 상우는 그렇게 선을 그었을 것이다. 그 애가 그 선을 몇 번이나 긋고 지었을지 정화는 알 수 없었다. 정화는 위로받지 못하는 감염자들에 대한 글을 읽었다. 용기를 내 가족들에게 말했으나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상우도 그런 글들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상했을까 차갑게 변하는 정화의 얼굴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매물차게 말하는 정화의 얼굴을 그리며 두려워했을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화는 입을 다물고 울었다. 정화는 어떤 엄마의 인터뷰를 읽었다. 자기 자식이었지만 무서웠다는 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자식을 대했다는 이야기를 읽었다. 자식이 아픈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상우는 정화가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라는 대답은 그 순간 진실했다. 난 널 두려워할 수 없어. 정화는 그렇게 염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정화는 상우가 말한 두려움에서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느 누가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을까 관용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정화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었다. 아 그 진보적인 사람들 그 말을 하며 상우가 짓던 표정은 정화를 향하고 있었다. 정화는 상우가 준 반찬을 먹었다. 꼭꼭 씹어서 맛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연근조림은 크게 달지 않고 아삭했고 시금치무침도 간이 잘 되어 있었다. 모든 음식은 맛이 있었다. 그런데도 정화는 자신이 상우의 음식을 자신 안의 무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 억지로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살은 HIV 감염자들의 두 번째 사망 원인이다. 정화는 그 문장이 한참의 해독이 필요한 고대 언어라도 되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다 컴퓨터를 껐다. 잠이 오지 않았다. 주말은 갔고 정화는 푸석한 얼굴로 출근을 했다. 가슴속에 자갈이 가득 든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다. 이 선생님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묻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의 질문에 정화는 예의로라도 제대로 웃어줄 수가 없었다.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 동생이 아픈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 정화는 생각했다.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그 애가 두렵기까지 했어. 정화는 화장실 문에 붙은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은 집요하게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화는 그 주 내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상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반찬이 맛있어서 벌써 다 먹었다. 잠은 잘 잤냐? 오늘 공기가 너무 좋다. 그러다 밤이 되면 다급해진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다. 핸드폰 쥐고 잘게 어느 시간이든 필요하면 연락해. 말하고 싶으면 연락해. 상우는 늘 짧게 답했다. 어, 알았어. 누나도. 토요일 정화는 아침에 집으로 가도 되느냐고 상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 지금 집이야. 상우의 문자를 받고 정화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깨끗하게 씻은 반찬통 책 몇 권 주전부리들 상우가 챙기는 길고양이 간식 세일 기간에 샀다가 전해주는 것을 잊었던 옷가지들 그런 것들을 가방에 넣어 정화는 집을 낳았다. 상우는 말쑥한 얼굴로 정화를 맞았다. 그 애는 체크무늬 셔츠에 잘다린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가까이 가니 좋은 향기가 났다. 정화는 상우 집 거실에 가방을 부려놓고 입을 열었다. 잘 먹었어. 다 맛있더라. 그래? 상우는 그렇게 말하고 벽에 기대어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 모습이 정화를 불안하게 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이 텅 비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잘 지냈어? 상우는 정화의 질문에 묘하게 웃었다. 잠은 잘 잤고? 상우는 답하지 않고 얼굴에서 웃음을 지었다. 정화는 어쩐지 조급해져서 입을 열었다.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었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 상우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웃기만 했다. 너는 운이 심하게 없었을 뿐이었어. 알아. 상우의 말투에 칼이 숨어 있다고 정화는 생각했다. 그녀는 상우로부터 등을 돌려 쪼그리고 앉아 짐을 정리하는 척했다.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그녀는 상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고 상우의 침묵이 당황스러워 화가 났다. 그 순간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내가 너 이해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너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내가 느꼈을 충격 무시하지 마. 정화는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자기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뭐라고? 상우는 정화의 말에 그렇게 답하고는 부엌 의자에 앉았다. 그건 정화가 바랐던 장면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상처 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상우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상우는 스스로에게 묻듯이 작은 목소리로 그 말을 했다. 누난 항상 그런 식이었어. 날 안다고 난 착한 애라고 좋은 애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누나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했잖아. 상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나한테 거짓말했어. 이 지경이 돼서도 누나가 생각하는 착한 동생이고 싶었나 보지. 상우야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냥 바에서 만난 사람. 그 말을 하면서 상우는 울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었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정화는 그 순간 상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섹스가 좋아서 잔 거였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지. 그날 밤 여러 번. 정화는 피아노 의자에 시선을 뒀다. 이명이 울렸다. 누나가 예전에 그랬지. 내가 아무하거나 막 자고 다니는 애들이랑 달라서 좋다고. 정화는 상우에게 다가갔다. 내버려둬. 그냥 가버려. 상우의 어깨를 만지려던 손으로 정화는 자기 몸을 감싸 안았다. 안 됐네. 내가 그런 애여서. 그런 애는 이런 일 당해 마땅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건 누난 그럴 데 없어. 그냥 정신 나가버릴 때까지 막 하고 싶을 데 없냐고. 정화는 그의 쪽으로 한 걸음을 옮겼다. 그래서 매형이 떠났겠지. 누나가 만족을 주지 못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상우는 상처입은 얼굴로 정화를 바라봤다. 누나.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발에 발을 꿰고 현관을 나섰다. 누나. 상우는 누나 누나 말하면서 울고 있었다. 상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상우가 그런 식으로 상우 자신을 상처입히고 싶었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것이 상우의 유약하고 어설픈 공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픈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공격은 언제나 성공하기 마련이었으므로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정화는 생각했다. 사이좋은 남매. 서로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남매라는 평가 뒤에 숨어있던 상우와의 거리에 대해서 그 거리가 좋던 두려움에 대해서 정화가 대학에 다닐 때 상우는 가끔씩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요를 끌고 와서 정화의 침대 아래에서 잤다. 그렇게 누워서 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 상우는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만한 내밀한 이야기를 정화에게 하기도 했다. 그것이 고마웠으면서도 언젠가부터 정화는 그런 순간이 두렵기도 했다. 상우는 정화에게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는 한동안 정화를 냉담하게 대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녀를 중호할 수 있다는 듯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애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럴 때마다 정화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상 묻어난 영감님. 그것이 정화를 포함한 가족들이 상우를 명명하는 방식이었지만 정화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상우는 상처를 쉽게 받았고 그만큼 상처를 쉽게 줄 수 있는 재주 또한 갖춘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만한 자기 모습을 감추는 것에 능할 뿐이었다. 정화가 그랬듯 상우 또한 자기 기준으로 정화를 판단했으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보수적이고 뼛속까지 고루하면서 겉으로는 진보적이고 열린 사람이냥 말하고 행동하는 위선자 상우가 정화를 그렇게 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상우는 말했다. 정화가 자신의 착한 모습만 보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고. 그 말은 그대로 사실이었을 것이었다. 분명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상우를 이해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너를 이해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까지 거칠게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안해져 두려워져. 정화는 어쩔 수 없는 기침을 하는 사람처럼 말을 뱉었다. 말을 하면서도 이미 후회하고 있었어. 정화는 상우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다시 상우에게로 돌아가서 그 애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다친 마음을 그렇게 빨리 무시하고 싶지는 않았다. 상우도 알기를 바랐다. 자신도 너의 말에 베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애가 알기를 바랐다. 우리는 우리를 몇 번 잃어버렸을까. 정화는 아기였던 상우를.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어린 상우를. 자꾸만 키가 자라 교복을 여러 번 사야 했던 상우를. 들뜬 얼굴로 대학생활을 했던 상우를.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으로 눈이 반짝이던 상우를.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화에게 가슴 아픈 말은 곧 죽어도 하지 못했던 상우를 잃어버렸다. 상우 또한 수많은 정화와 헤어졌겠지.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상우와 정화가 살고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아기 상우와 국민학생 정화. 유치원을 다니는 상우와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보지 않게 된 중학생 정화. 툭하면 무릎이 깨지는 초등학생 상우와 교생실습에 나가 떨리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정화. 그러나 시간은 수많은 상우와 정화를 지금 여기에서 사라지게 했다. 여기 남은 상우와 정화는 누구도 바랐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화는 자기 집이 있는 골목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렇지만 나도 상우도 아직 여기에 있어. 정화는 발걸음을 돌려 천변의 주차장길로 걸어갔다. 얼굴에 아직 남아있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정화는 자신을 울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가만히 바라봤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남은 우주는 다리를 쭉 펼 수도 없는 작은 방, 시간은 고통스럽게 치러야 할 형벌의 집행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정화는 상우를 그런 식으로 잃고 싶지 않았다. 손도 써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줄을 보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지? 정화는 천변 주차장에 멈춰서서 하늘을 봤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대기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 바람이 몹시 차가웠다. 상우의 집에 외투를 벗어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그 애의 집을 떠난 지 한참이 지나서였다. 몸의 열이 가라앉자 한기가 들었고 그녀는 그 느낌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정화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진동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검은 바닥이 드러난 개천을 말없이 내려다봤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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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